최상의 노후 대비책 바로 이겁니다 영어 명언으로 배우는 오늘의 띵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꽃구경을 이렇게 딱 갔다 왔는데 많이 늙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 정신 많은 10대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옛날 학창시절 때 들었던 노래 우린 아직 정기예 서태지 아이들의 You Must Come Back Home 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늙을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10대로 돌아가는 방법 뭔가를 배우면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준비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해서 유명해진 교육은 노년기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Education 이라고 있어요 이 Education의 의미는 교육이란 뜻이에요 Is the best Best는 최고로 좋은 거죠 Education is the best 최고예요 뭐에 대한 최고다? Provision 바로 Provision의 의미는 방책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준비라는 뜻도 있어요 교육은 최고의 준비입니다 For old age 누구를 위해서? 나이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Old age pension 하면은 노년연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을 함으로써 젊어질 수 있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old age means That learning is really important Especially as you get older 라고 했습니다 앞에 교육은 최고의 뭐다? 준비입니다 뭘 위해서? 나이든 사람을 위해서 Means의 의미는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뒤에 부분이 나와요 Learning 배우는 것은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Is really important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죠 Learning is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해요 Especially Especially의 의미는 뭔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사로서 특히 라는 뜻이에요 I really like dessert Especially strawberry cake 이렇게 쓸 수 있는 특히 라는 뜻 특히 누구한테 as 뭐 뭐 할 때죠 너가 나이가 들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old라는 표현을 older 더 나이가 들면 으로 바꿔주고 그 앞에 동사 get을 붙임으로써 나이를 더 먹다라는 뜻이 돼요 As I get older I feel tire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다음 표현은 Just like you need to eat healthy food and exercise to keep your body healthy Just like의 의미는 그냥 단지 뭐 뭐 처럼이란 뜻이에요 뭐 처럼? 너가 필요를 합니다 뭘 필요로 해요? To eat 먹는 것을 그래서 need to 동사를 쓰면은 요거를 해석할 때 뭐 뭐 할 필요가 있다 너는 일찍 잘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go to bed early 너는 열심히 영어 공부할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가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먹을 필요가 있다?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이란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health 건강이라는 명사입니다 healthy 건강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가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럴 때는 You look healthy 라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healthy food 하면은 건강한 음식을 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xercise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유지하기 위해서 your body healthy 너의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You also need to exercise your brain by learning new things to keep it healthy 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이 뇌는 늙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You also 너는 또한 need to exercise 의미는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동사예요 당신은 또한 운동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운동합니까 Your brain 너의 뇌를 바이의 의미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이는 전치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바이 뒤에 동사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에요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바이 하이킹 등산을 함으로써 I usually study english by watching 프랭크 샘's 유튜브 videos 이렇게 갈 수 있는 바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함으로써 learning 배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 새로운 것들은 뭐냐면은 to keep it 그것을 유지시켜줍니다 healthy 건강하게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뭐다 바로 your brai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뇌를 운동시켜야 돼 뭐 함으로써 새로운 걸 배움으로써 왜 그걸 배워요 너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여러분 젊어질 수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 바로 so if you keep learning new things you will be able to keep your brain healthy and strong even when you get older 라고 했습니다 so 그래서 라고 약간 결론을 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if you keep learning 여기서 if는 만약이란 뜻이죠 만약 너가 keep learning 계속 배운다면 keep 뒤에 ing를 쓰면은 동사하는 것을 계속 하다란 뜻이에요 I will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는 거죠 I will keep being quiet 계속 조용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너는 만약 너가 계속 learning 배운다 뭐를 새로운 것들을 그러면은 you will be able to 여러분 be able to는 뜻이 뭐다 can이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근데 be able to는 뭔가를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you can swim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멋있게 표현하고 싶다면 you are able to swim 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keep your brain healthy 너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and strong 그리고 강하게 자 뒤에 나오는 even의 의미는 부사로서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심지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even Frank has a girlfriend 의 의미는 야 심지어 Frank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 여자친구 없어? you don't have a girlfriend? why? even Frank has a girlfriend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when you get older 너가 나이가 들어도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and this will help you to continue to enjoy life and be happy no matter what your age is 라고 했습니다 자 and는 그리고죠 그리고 이것 이것은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하는데? to continue 계속 하는데 뭘 계속해요? to enjoy life 인생을 즐기고 and be happy 행복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this가 가르치는 건 뭐다? 앞에 말한 내용이에요 바로 keep learning something new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에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너의 삶을 즐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표현 no matter what 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no matter 여기서 matter는 명사로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no matter what you do 하면은 너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what you think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다가 주어동사를 쓰고 no matt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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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I love you no matter what you do 이해가시나요? 너가 무엇을 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no matter what your age is what your age is 너의 나이가 뭐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배운 거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아 영어 공부는 재미없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계속 해보시죠 우리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멋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가랑비의 옷잣듯이 영웅부를 계속하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old age education is the best provision for old age means that learning is really important especially as you get older just like you need to eat healthy food and exercise to keep your body healthy you also need to exercise your brain by learning new things to keep it healthy so if you keep learning new things you'll be able to keep your brain healthy and strong even when you get older and this will help you to continue to enjoy life and be happy no matter what your age is so if you go to the best Would you like to know